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. 이번에 만들어 볼 코바늘 인형은 바로 동물의 숲 뽀얀입니다. 어떤 동물인지는 잘 모르겠구요. 아무튼 이런식으로 그려왔고 이거랑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. 이번에는 연습없이 그냥 갑니다. 나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. 아무튼 그래서 이제 먼저 귀팔부터 만들어 보고 갈게요. 귀 만들어 볼게요. 자 귀 일단 5코 하얀색으로 하얀색 실 필요하고 여러가지 색실이 필요한데 대충 준비한 색 실은 이정도입니다. 이거 눈썹 그리고 티셔츠는 빨간색으로 할거고 그리고 핑크 여기 귀핑크 여기 입핑크 이렇게 각각 다른 색 이렇게 준비했어요. 그리고 검은색 필요하구요.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귀 먼저 만들게요. 코바늘은 사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넣고 돌리고 잡고 넣고 빼고 빼고 하나 다섯코 할거에요. 둘 셋 넷 과연 뽀얀미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. 다섯개 다섯개 하고 쭉 잡아다녀 주고 만나지 마세요. 첫 코에 만나지 말고 그대로 해서 커팅 거의 쫙 커팅 해주시고 그리고 커팅 된 실은 쭉 빼주시고 요렇게 요런식으로 만들어 놓구요. 그리고 귀 할거에요. 귀는 이제 조금 쨍한 핑크를 적당 길이로 잘라주고 그리고 해피코트 이거든요. 오늘 사용할 실은 모두 다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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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튼입니다. 자 이렇게 4가닥이거든요. 그러면 해피 코튼은 2가닥을 뽑아가지고 사용을 할게요. 2가닥을 뽑았고 이때는 3호로 다시 갈아탈게요. 조금 얇아졌으니까. 근데 혹시라도 4호 밖에 없다 하면 4호 사용하시면 돼요. 자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잡고 돌리고 잡고 자 얘도 다섯코입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얘도 쭉 잡아다니고 얘도 첫번째 코에 안만납니다. 잡아다니고 빼줍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 귀 안쪽에 붙여줘요. 이렇게 포 뜨듯이 해가지고 티 안나게 붙여줍니다. 이렇게 붙여준 것이 바로 이렇게 이렇게 붙여줍니다. 이런식으로 붙여가지고 실이 밑으로 다 빠지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고정할 거거든요.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오시고 그리고 이제 팔 부터 만들어 놓을게요. 또 하얀색 실 4호 를 다시 갈아타시고 자 돌리고 잡고 원형뜨기 잡고 잡고 넣고 빼고 빼고 하나 둘 셋 넷 오래간만에 연습 없이 가는 것 같아요. 거의 연습을 했었는데 넷 하고 잡아다녀주고 첫번째 코 들어가가지고 으쌰 너무 쨍쨍하게 떴다. 첫번째 코 들어가서 빼줍니다. 빼주고 동동동그라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둥을 또 하나 떠주고 그리고 첫번째 코 들어가서 하나 두번째 코 둘 세번째 코 셋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. 네번째 코 넷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살살 안쪽으로 쭈물쭈물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네번째 이렇게 세주세요. 하나 둘 셋 넷 어라? 네개 맞아요? 하나 저도 헷갈려서 세고 있어요. 네번째 첫번째 코 들어가서 쭉 잡아다니고 빼줍니다. 두번째 단 넷 코 그리고 또 기둥 하나 떠주고 첫번째 코 들어가서 하나 둘 둘 아이고 둘 최대한 요청하시는 거는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. 그리고 넷 넷 넷고 했고 그리고 첫번째 코 들어가가지고 빼줍니다. 줍니다. 이렇게 해서 팔 세번째 단 넷 코까지 해서 또 길이감 적당 길이에서 잘라주고 빼줍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팔은 이렇게 만든 거 하나 더 만들어 오세요. 팔 두 개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몸통 그 머리 머리 갑니다. 머리 자 넣고 돌리고 잡고 넣고 빼고 빼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 할게요. 여섯 코 하고 쭉 빼준 다음에 첫번째 코 들어가서 하나 하나 오이고 힘들었다. 그 코에 둘 열 두 코로 들을 늘려줄게요. 셋 다 그 코에 넷 다섯 그 코에 여섯 일곱 일곱 그 코에 여덟 아홉 그 코에 열 열 하나 그 코에 열 둘 이제 이 단 열두 코로 늘려줬거든요. 그건 나중에 써가지고 오고 삼단은 열 여덟 코로 늘려줄 거에요. 첫번째 코 하나 그리고 둘 그 코에 셋 그러니까 하나 그냥 두고 두 코 늘려주고 해가지고 열 여덟 코 늘려오세요. 그 열 여덟 코까지 늘려왔거든요. 이제 그러면 이 열 여덟 코 마지막 코에 그 꼬리실을 빼줍니다.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는 거를 표시해 놓는 거에요.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4단부터 두 코씩 늘어나는 거에요. 얘가 보면 요렇게 늘어나거든요. 살짝 이렇게 두 코씩 늘려주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로 하는데 너무 그 겹치지 않게 뭐 만약에 여기서 한다 치면 하나 둘 까지 뭐 뜨고 그리고 거기서 셋 그 코에 넷 해가지고 쭉 한 열 코 더 떠주고 그 뭐 열 코 다음 코에서 두 코 늘려주고 뭐 다음 단에서는 한 다섯 코 더 뜬 다음에 늘려주고 뭐 열 코 다음에 늘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6단까지 24코로 늘려주고 올게요. 코씩 늘려가지고 그 여섯 단까지 그 두 코씩 24코로 늘렸을 거에요. 그러고 나서 7,8단 늘리거나 줄임 없이 24코로 두 단 더 떠 왔구요. 두 단 더 떠오보세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주둥이 만들 건데요. 주둥이는 이제 조금 연한 핑크색 실을 조금 길이감 있게 잘라가지고 그 해피코트인데 4가닥인데 1가닥을 뽑으십시오. 4가닥이면 1가닥을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음 뭐 3호를 사용하셔도 되고 조금 더 얇은 1호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3호 그냥 사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. 주둥이 넣고 돌리고 빼고 빼고 1가닥입니다. 넣고 빼고 하나 둘 두 얇아서 잘 안보이실 거예요. 4 5 6 원형뜨기 6코 했어요. 그러고 쭉 잡아 다니십니다 그러고 첫번째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첫번째 코에 넣고 잘 안들어갈 거에요 넣으셔야지 어쩌겠어 뽀얀이를 만들라면 넣고 첫번째 코 들어가서 넣고 빼줍니다 그러니까 여섯 코 된거고 그리고 기둥 하나 또 해서 그 열 두코로 늘려줄 거거든요 하나 첫번째 코에 하나 둘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열 두코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도 제 4 3 그 코에 대해 다음 코 다섯 오셔 봤어 잘 안돼요 저도 안됩니다 여섯 그 코여서 왜냐면 코가 조금 작으면 좋거든요 있으신 분들은 쓰시면 좋은데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하십시오 일곱 그 코에 여덟 아홉 다 않고 다음 코 아홉 아홉 아 그 코에 열 아 아 당코 열 하나 아 그 코에 열 둘 해서 아 첫번째 코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빼 네 줍니다 이렇게 쭉 빼줘요 그러면 이 주둥이 주둥이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살짝 타원형으로 되게 해 가지고 여기 부분에 붙여 줄 거거든요 붙여주고 이제 주둥이 부분 이렇게 3자 자수 놓을 건데 이 주둥이 부분이 살짝 다크 브라운 느낌이더라구요 검은색이 아니고 그래서 거 다크 브라운 한 그 있으신 분들은 쓰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검은색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 눈이랑 요 눈썹 눈썹 이랑 그리고 귀 아까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귀 두 개 이렇게 이렇게 달아 가지고 올게요 어거지로 또 눈코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자 쇼쇼쇼 쇽 어거지로 눈 눈썹 다 만들어 왔어요 눈썹은 왔다갔다 두번 했고 그리고 이 눈은 이 검은색 실 전체 다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다시 넣고 만들고 하 그 하얀색 실도 넣고 묶고 넣고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거지로 만들고 귀까지 달아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뽀야미의 느낌 나게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그 9단 10단 떠 볼게요 9단 16호로 줄여줄 거에요 4 5를 사용해가지고 자 이거 나머지 실들은 이 안쪽으로 다 그냥 몰아 넣을게요 몰아 넣고 뭐 원하시는 분들이면 잘라 주셔도 되구요 자 합니다 하나 그냥 뜨고 둘 넣고 빼고 셋 넣고 빼고 하나 그냥 뜨고 2개 줄여주고 4 그냥 뜨고 5 넣고 빼고 6 넣고 빼고 빼고 해가지고 그 24코 16코로 줄여올게요 16코로 줄였고 이제 10단 8코로 줄일게요 자 하나 넣고 빼고 12 넣고 2 넣고 빼고 빼고 4 넣고 빼고 빼고 5 넣고 빼고 6 넣고 빼고 빼고 7 넣고 빼고 8 넣고 빼고 빼줍니다. 9 넣고 빼고 10 넣고 빼고 빼고 11 넣고 빼고 12 넣고 빼고 빼줍니다. 열다섯 넣고 빼고 열여섯 넣고 빼고 빼줬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티셔츠 색깔로 갈아입을 건데 저는 빨간색을 쓸 건데 혹시라도 다른 색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옷은 갈아입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갈아입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뽀애미가 갈아입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 코 넣고 빼고 이제 검은색 아니, 검은색, 빨간색 실로 이렇게 갈아 다 줍니다. 이렇게 해서 잡아다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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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나서 그 코에 그 코에 들어가서 하나 잡아다니고 잡아다니고 그리고 다음 코 들어가서 둘 그 코에 셋 넷 그 코에 다섯 한 코에 두 코씩 늘려줘요. 여섯 그 코에 일곱 여덟 그 코에 아홉 열 그 코에 열하나 열 둘 그 코에 열 셋 열 셋 열 넷 그 코에 열 다섯 열 여섯 하면 될 거예요. 열 여섯 코가 맞나 볼게요. 열 여섯 코로 늘려줄 거거든요.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열 열 여섯 코 맞네요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여섯 코 그 몸 몸몸몸몸몸몸몸 미안합니다. 일단 열여섯 코 그리고 빨간색 실로 다섯 단까지 열여섯 코 만들어 오세요. 빨간색 다섯 단까지 앞으로 4단 더 빨간색으로 떠가지고 올게요. 그리고 팔 위치 잡아가지고 달아주고요. 5단 16코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가지고 왔고 팔 만들어 본 거 팔 만들어 본 거 팔 만든 거 여기에 목 부분에 달아줬어요. 그러고 나서 아까 빨간 실로 갈아탔을 때 안 잘라줬거든요. 하얀색 실로 이걸로 바로 갈아탈 거예요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코 들어가서 다음 코 들어가서 빼주고 자 하얀색 실 아까 안 잘라준 거로 빼줍니다. 이렇게 하면 바로 갈아탔죠. 이러고 나서 한바퀴 다시 쭉 떠가지고 옵니다. 한바퀴 쭉 뜨는데 딱히 늘리거나 줄임 없어요. 쭉 16코 떠왔고 그리고 이제 16코잖아요. 다리를 5코 5코씩 잡으면 이제 6코가 남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앞에 정중앙 부분 3코 3코 정도 를 잡아줍니다. 정중앙에 3코 정중앙에 3코면 표시코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. 얘 떼고 5코를 잡아줄 거거든요. 자 이제 다리 부분 가는 겁니다. 다리 5코씩 잡을 거예요. 2 3 4 5 이제 표시코 한 대까지 왔잖아요. 그러면은 역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를 세요. 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하는 부분에 들어갑니다. 사실 뽀얀이 꼬리가 어떻게 생긴 지 몰라가지고 꼬리는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만드세요. 자 그래가지고 이 다섯 번째 코 들어가서 하나 이제 이 두 단째입니다. 다리 두 단째 하나, 둘, 셋, 셋, 넷, 다섯, 다섯, 자 했어요. 두 단째 이제 세 단째 하나, 둘, 셋, 넷, 이리와, 넷, 그리고 다섯, 이렇게 해서 다리는 만들어졌고 잘라요. 그리고 빼줍니다. 그러면 이제 코 표시코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자 나머지 다리도 해주죠. 세 코 건너뛰고 다섯 코예요. 하나, 둘, 세 번째 코 다음 코 에 넣고 빼고 빼고 기둥 하나 세워주는 느낌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코에 들어가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고 돌려서 다시 첫 번째 코 기둥 다음 코 에 들어가서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하고 돌려가지고 이 때 그 다섯 개 다 뜨지 마시고 하나 세 번째 단 하고 있거든요. 하나, 둘, 셋, 셋, 세 코만 하세요. 그래야 길이감이 살짝 맞거든요. 왜냐하면 이가 끊어뜨기를 한 게 아니고 이어 뜨기를 해가지고 다리 길이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따라 하시면 돼요. 자, 그래가지고 길이, 길이, 적당한 길이에 잘라주고 빼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리 부분 왔다 갔다 다시야 뭐 보여드리지 뭐 음 자 다리 부분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려야죠. 안에서 밖으로 하나 안에서 밖으로 둘 안에서 밖으로 셋 안에서 밖으로 넷 안에서 밖으로 다섯 이렇게 해서 살살 잡아다니면 오므라 듭니다. 어차피 다섯 코 정도면은 안 오므라 드려도 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실 빼주고요. 실 빼주면 이렇게 되고 나머지 다리도 그렇게 빼주면 되고 그리고 솜 채우고 채우고 여기 가운데로 솜을 채우고 오시지요. 솜을 채워줬고요. 이제 나머지 이 실 그 다리하고 나머지 실 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 볼게요. 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솜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안에서 바깥으로 할게요.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솜 집어넣으면서 솜은 여러분들 어느 솜을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형 솜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베개 솜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베개 거진 아니고요. 자 솜이 삐져나오면 빼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채워주고 싶으신 분 아니 채워주고 싶으신 분들이란다. 조금 어 더 더 뭐라 그래야 돼 어 더 왔다 갔다 하고 싶으신 분들 더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그 마무리를 원하시는 만큼 하시지요. 자 저도 다리가 살짝 벌어진 느낌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이고 실이 튀어나오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 실이 잘 안 들어간다 하면 빼주고 이렇게 관통 관통합니다. 자 이렇게 관통해서 이 실을 살짝 잡아다니면서 컷팅 자 됐다 됐다. 뽀야미 완성 자 여러분 뽀야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? 전 뽀야미 사실 동물의 숲 하면서도 이 캐릭터 기억이 잘 안 나요. 어 한지가 조금 돼서 그런가 그렇게 해가지고 뽀야미 얘는 도대체 진짜 뭐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네 그냥 보기만 했는데 처음에는 요 부분 주둥이 봐가지고 돼지인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뽀이에서 뽀야미인가? 아무튼 이렇게 뽀야미 완성됐습니다. 뽀야미 요청해 주신 분 뽀야미 마음에 드시나요?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.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. 뽀야미 인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 quiero? 고맙죠. 고맙죠. 요 소화 sane Guilas